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영상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던 크레스티 개코가 아니고요 크레스티 개코가 아니고요 적재할 수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탑특대에 있는 사육장들하고 위로 솟구쳐서 적재할 수 없는 사육장들이죠 이 적재할 수 없는 사육장들의 부피, 공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개체들의 숫자와 지금 옆에 보시면 적재할 수 있는 적재형 케이지 적재형 케이지에 되어 있는 숫자 똑같은 공간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사육장이 더 많은 숫자를 보관할 수 있죠 예전에부터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적재형은 샵이나 브이소들을 용이지 여러분들 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막 1000마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육장이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중간에서 하! 별로 좋지 않은 사육장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할 수 있는 샵에서나 브리더들한테 좋은 피크통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자들 피크통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피크통에 사육하다 보면 지금처럼 개체들을 관리할 때 편하죠? 왜? 공간이 넓지 않아도 아주 많은 개체를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통 큰 통에 이 회색 통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는 117마리예요 117마리가 피크통에 적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피크통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써야 될 애들이 있고 써지 말아야 될 애들이 있어요 보통 쓰면 버럭성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대성한테는 보통 중간이고요 남의성한테는 취약이에요 남의성한테는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일일이 적재하지 않는 사육장에서 키우는 통들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길게 남의성이나 버럭성 얘네들은 높은 사육 환경에 얘네 수성에 맞게 사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130 몇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130 몇 마리 거의 숫자는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형 모양이 좀 작고 한 걸 사용해서 저희가 쓰기도 해요 이런 통에서도 같은 수량을 적재를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을 이용해서 관리도 한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판매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초미니 초미니 나묘이성이나 버럭성들한테 사용하는 초미니 사육장 여기서도 나묘이성, 버럭성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사육장이 조금 넓어지면 많은 숫자를 관리하진 못해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어떤 말이요? 적재를 하는 거는 많은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 안에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런 거 저희가 랩탈리아에서 이런 통을 쓰는 이유도 작은 거 많은 수량을 좁은 공간에 활용하기 위해서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샵들이나 브리더들이 항상 적재할 수 있는 사육장을 추천하고 권장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키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두 마리, 한 열 마리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아요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당연히 많지 않으니까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울 때 환경이 좋은 사육장에서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족재양 미니, 초미니 배해성도 키우는 때 이거 그나마 피클통보다 나은 게 옆에 환경 구멍이 많아요 옆에 환경 구멍이 많습니다 일반 피클통의 구멍을 조금씩 뚫어서 사육하시는 것보단 환경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덜 나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재형에 지금 여기만 얼추 이렇게 봐도 많은 수량이 한 공간 위에 쌓여 올려 있죠 하지만 똑같은 공간이라 그래도 적재할 수 없는 사육장에다가 한다 그러면 많은 수량을 넣지 못해요 그래서 적재할 수 있는 사육장들이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는 아크릴 사육장에 보면 이런 단일한 걸 따로 판매를 합니다 사육장 덮개에 붙여서 쌓아 올릴 수 있고 아래에 환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적재형으로 쌓아 올릴 수 있게 일반 사육장도 이런 단을 붙여서 만들 수 있고요 유체들도 이런 단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기본 사육장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적재형으로 브리딩 박스의 경우는 적재를 할 수 있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위에 올렸을 때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게 걸려요 이렇게 소리 나네요? 이렇게 걸립니다 걸려서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브리딩 박스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사육장도 이렇게 쌓아 올릴 수는 있어요 쌓아 올릴 수 있지만 걸리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와따레 와따레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체육통의 경우 이렇게 위에다 올렸을 때 걸리기는 해요 살짝 걸리긴 하지만 완벽하게 걸리진 않아요 사육장이 커지면 환기가 위에를 덮어놔도 여기 있는 환기 구멍으로도 충분한 환기가 돼서 나뭇성도 아주 예민한 애를 빼고는 충분히 사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뚜껑을 반대로 체육통 뚜껑을 반대로 하고 올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적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좀 많이 줄여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정 년 이상 체육통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적재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적재형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 적재할 수 있는 적재형 케이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벌어성들을 보통 벌어성 성체까지 여기다 키우시고요 배해성은 키우긴 하는데 배해성은 한 10% 정도? 보통 벌어성 성체들까지는 여기다가 적재형 대자에 사육을 합니다 보통은 배해성은 다 체육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반식실이에요 반식실을 보면 지금 체육통 왕대구요 왕대구 지금 보면 사육장 뚜껑이 다 거꾸로 돼 있죠? 근데 힘센 애들은 밀고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 사육장이 누르고 있어서 열리지 않겠지만 그렇죠? 힘센 애들은 이걸 밀 수 있어서 그런 경우로 올린 거예요 보통 여기 위에는 그냥 덮어놔도 되겠죠? 정상적으로 하지만 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거꾸로 되는 사육장들이 되게 많죠? 지금 다 배해성들이고요 배해성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대부분 90%는 체육통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적재형으로 만드는 방법 기본적으로 체육통 같은 경우 잘 되지 않는 체육통은 뚜껑을 뒤집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을 이용해서 단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적재하지 못하는 사육장을 적재하는 방법과 적재형을 이용할 때 적재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관리하기 위한 이유 일반적으로 적재하지 못하는 사육장들도 위로 쌓아 올려서 적재해도 환기는 충분하게 된다는 거 단, 나무이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뚜껑으로 쌓아 올리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올리시던가 그리고 적재하지 못하는 사육장들을 놔뒀을 때 개체가 커져서 옮겼을 때 위로 쌓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재를 해서 계속 사육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체가 많지 않다 그러면 굳이 적재를 하지 않고 따로 개별 사육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사육장이 커져서 적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뒤집어서 공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본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아,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이유? 흠 얘네들도 사육장 장 자체를 적재형으로 만들어서 칸칸칸칸칸칸 적재형으로 만들어서 좀 많은 개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도편도